안녕하세요. 방주직입니다. 방주 어벤져스 캠퍼스를 런칭을 한 지 지금 한 달 정도 지났고요. 그동안 유튜브 교육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부터 선언했던 어떻게 전 국민한테 유튜브를 알려드리고 진으로 교육해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할까 많은 준비가 이루어졌고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것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일정은 여기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요. 방주 어벤져스 캠퍼스 유튜브 교육 설명회입니다. 1차는 7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시간이 3시부터 6시, 7월 13일은 2시부터 5시까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요. 보시는 이 영상 밑에 설명글과 댓글에 관련 링크하고 신청서 준비했으니까 이날 참석하셔서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배우면 좋을지 또 방주의 비전에 함께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 과정을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실 수 있고 같이 함께 배워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교육 설명회 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디지털 런지역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라든가 영상도 준비했고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